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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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여 우리 자유한국당 당뇨발론 안녕히 계세요. 오늘 정말 피끓는 마음대로의 곳에 나왔습니다. 광화문화에 정말 참고한 남들에 피끓는 마음대로 여러분 오셨죠? 네! 도저히! 도저히! 더 이상 세상을 두고 없어서 국민의힘 없는 것 함께 싸우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 어디에 가고 있습니까? 문재인국은 이미 오늘 그 새해 5일이로 끌고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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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의 문을 닿아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시계가 통풍불로, 통풍불로 경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계대는 아이애베토 2위원으로 대회가 바꿨습니다. 정말 폭발입니다. 대한민국 압력을 김주자들에게 구속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을 파악하며 개국을 얻도록 있는 이 국민의힘 정국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시계가 통풍불로, 아이애베토 1위원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주의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2, 2년 practitioners 일정이고 하늘과 같이 좌파 국제의 비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인도를 배치하면서 자유문제를 파괴하고 화합화 소중봉을 만들어 모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공정한 선거를 생기다 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 문재인 대통령 캠프 출시를 안췄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총선 240점, 260점 하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미친 새끼들!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장관을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호노인사들만 임명했습니다. 경제야 망하는 말은 자기 편만 생기겠다는 바로 그런 심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야 권법재판을 갈 때까지 순군을 무시하고 국민들의 반대도 무시하고 책임할 것 출시부장 고도 인사를 매워 무시했습니다. 권법재판 대한민국 권법까지 선정한 대로 주물러서 화합화 복제 완성하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안경원 대표에게 한 대로 지경의 나라 상관품들이 무너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한 민주들이가 무너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무너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도 없는 지난 접근 사람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잡아봤습니다 아무리 큰 명의 쓰다듬고 끝에 가라오게 가라오고 묶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무너 8800값은 댓글 당방에 간 기획정수 말로아가는 보수 판명을 풀어주었습니다 이제 대놓고 승관을 이뤄수있게 말로 주었습니다 이래로 백백가로는 끝! 친문유죄 반문 친문유죄 반문유죄 육무원 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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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송을 해 이 소송을 이만한 민주들에게 이런 겁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국민의 조항이 두려워 사찰정치 공작정치 공작정치 공무원 국립의 도둑과 귀를 가리 있습니다 대학생이 대장동을 적당하고 경찰이 협박하여 집에 앞으로 천으로 갔습니다 이해되었습니까 반문유죄 반문유죄 유투버가 대통령에게 연락을 말하느라고 청와대와 여당이 나서서 고바됐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5년선 10년선 이런 과거사산들 죄가 끊어올서 야당 탄압할 무시리만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웅불리 수조 손해선 비리사카는 수사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가수 하셨습니다 문재인 청와대에게 모셨습니다 이 정도 미진주 충임 청와대입니다 문재인 청와대에게 억은 말 청구 합니다 좌파 복제 증거 주문하십시오 잘하십시오. 일말의 양식 속는 매월 남물 정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문조주의 정권.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깊이 믿고 맞서서 싸워보겠습니다. 국민들의 대통령은 조합화 독재 즉각 총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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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의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불가를 치렀는데 최저임금만 잔뜩 올려줍니다. 누가 도움을 주십니까? 모두에게 돈을 찾는거에요. 임자들을 내리시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되려됩니까? 네. 네. 자연롭자. 자연롭자. 소상공인. 최다. 남한국 이른도. 최저임금만. 계속 올려주세요. 장사 못하겠다고 하라고. 문 닫고. 문 닫고. 진암에 들어가서. 고통받고 이러니. 소상공인들의 아픔. 들리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고생체에 대단하십니까? 고생체에 대단하며. 남한국 이른도. 아직 traun대. 명ead DateVER. такая. 항rez. 청년들의 희망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시동들이 KBS로 떠나서 지난달에는 10%를 넘었다고 합니다. 청년들 이런 일이 없어요. 이렇게 청년들에게 위대관리 승리배려는 30대, 40대 자랑들이 직장에서 쫀쫀함을 붙습니다. 아내마사한 인간의 원대로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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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소독주의 성당이 담당자들이 소독주의 성당을 줄었습니다. 성당은 5표로 벌였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소독주의 성당입니까? 나라가 마만대하게 되었다는 게에요. 이래서 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말하는 결제안에서 민원총 상관처럼 어떻게 보겠습니다. 민원총 각종의 대인업체속이 죽어들고 있습니다. 나라가가고 있습니다. 주인공 노동성 파워로 중소주의 성당은 불고산을 책임하겠습니다. 불고파워! 불고선극! 불고포켓! 모든 분은 불고을 저장하셨습니다. 누구만 원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도 대통령은 민원총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민원총으로 대고 국민들도 민원총으로 대고 국민들도 민원총으로 대고 이러니까 어떻게 우리 곁에가 살아 하 diesen 다행cular 영업작은 국민들도 불고한 주의하 www. 세계의 세력을 얻는 의심상 제가 조금 강의를 뱉습니다. 멀쩡한 4대강 제가 가보니까 전반을 좀 안 돼. 그만 보고서 좀 알려주고 주변에 가서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서 안 들었을 때 안 하고 정말 비퍼들한 법소를 해오고 있습니다. 미래를 얻어 계십시오. 월정한 법소를 갖고 월정한 법소를 갖고 월정한 법소를 갖고 서정동 대세계가 많이. 그러니까 제정신이니까요. 우리 여러분 어머나와서 국민들은 우리 마을에서 공개가 없는데 공수 대책으로 당 대책으로 없습니다. 무조건 법소를 가능하고요. 이왕 전체 제재력을 얻는 게요. 마을은 전체 사리겠다는 건지 죽이겠다는 건지 마을은 공당 빼고 싶은 말입니다. 개성공단 개성공단의 법을 들여서 우리 공당사는 예를 들면 강포동 쪽으로 울려했어요. 이랬습니까? 우리 공당사는 많이 없는데 지금 금방사는 관광 이거 이랬습니까? 안 돼요. 개성공단이 공개가 공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예배교회자의 증권의 사례 예를 갖고 막막한 기획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해도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문재현 국제의 내공정 대한민국을 생기받습니다. 북한이 언젠입니까? 우리 국민들의 사업이 언젠입니까? 대한민국이에요. 김민국을 대한민국을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봅시다. 국내의 대통령은 경제의 통과! 책임자다!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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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지와 같은 폭력, 민구점, 책임자! 업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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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 원전, 차량전, 책임자! 총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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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여러분! 강원공지 여러분! 어려움을 할 말이 많아서 제가 시간이 가도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예! 문제의 정보는 우리 안부까지 다 무덤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전세계를 원하다면서 뭐하겠습니까? 세계를 원하다면서 이런 문재인 대통령 뭐하느냐 없습니까? 어둠테로에 우리 존재를 살고 우리 전 주민들이 우리 주민들이 세계의 진출에서 이 자랑사로 나라의 그 자랑사로 나라의 그 자랑사로 국민들이 세계에서의 신협을 밝혀야 하는 이런 대한민국만을 잡고 관심들마다 공사 공사 국민들의 사전 외교는 전국 법무대단고, 김경은 대비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 어딨까? 영국 수상, 프랑스 대포범, 그는 면접을 해서 박대하겠습니다. 미국들을 보고 대포범하고는 간도에 대단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소모파가에 3개월간 나라에 가서 대포범하고 얘기했을때도, 세수와 이익인 권력이 됐어요. 이게 뭡니까? 이익인 권력이 됐습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의 사전신 모두가 파악하고, 왜 국회에 불안하라고, 국회에 불안하라고, 왜 불안하라고 아닙니까? 이것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국방은 우리의 국방은 없을수록 문자대제에 찍혔습니다. 소년단으로 공사하기로 우리의 국방은 반신 불수가 되었습니다. 북한 허락까지 하면 핵도 안은가 큰 말 없어요. 도대체 우리나라 못 통제시키는 것입니까? 권력한 걸 보면 다 신고하여 복구하였다면 도대체님께 재검신 되는 분들을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의 인물을 흔들어 내고 있습니다 한국이 강도의 문사로 데리고 오만한 중심을 시켰습니다 천안한 소식 소외를 수호해가 천안한 소식과 문제를 분명 챙기지 않았습니다 소외를 수호해가 대구가서 김완청 쪽 이모 말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나라의 양으로 국민의 암전 군대의 여성들에게 맡겨놓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안도 국회에 대해서 봅시다 원장의 대통령은 김정은 대변인 김정은 대변인 즉각 중단하라 무너진 한미국민 즉각 고도하라 엉덩이 낭붙은 사람이 즉각 소멸하라 소멸하라 자유국당 당원 봉지영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자유국은 이 정권의 좌파 독재 끝날 때까지 결코 투쟁을 원투지에 압겠습니다 제가 성공을 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의 우주의 환경 선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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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을 위해 Grenade 과파 독재 캠핑팀 도해 시작 들어ücht 하겠습니다. 당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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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N4 여러분, MN7 여러분,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MN7 여러분, 당교환에 싸워주십시오. 여기 한 분, 한 분! 여기 우리 한 분, 한 분! MN7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당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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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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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 번 통해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의 공연은 과학화, 공제, 즉각 중단하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